우리 서울의 소리와 포항축불행동 미국뿐에서 왔습니다. 여러분들 김건희, 윤석열 아직도 좋아하는 목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? 여러분들 잘 사용하십시오. 축도시장 주민 여러분들 김건희는 순진 여자 요구에 존이란 겁니다. 정신사는 해야 되지 아직도 윤석열이 방산도 마음을 짓을 풀리면 여러분들 장사 될 줄 아십니까? 존경됩니다. 존리 존경 오마이 크리아 오마이 크리아 오마이 크리아 오마이 크리아 오마이 크리아 오마이 크리아 화이팅!